배우 유아인 사태로 인해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유아인이 프로포폴에 이어 대마초, 코카인, 케타민까지 4종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출연한 작품 승부, 종말의 바보, 하이파이브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말의 바보에 출연한 김영웅이 글을 남겼습니다. 김영웅은 캐스팅 소식에 반가운 전화도, 가슴 설렌 첫 촬영의 기억도 모두 물거품이 되려고 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유아인을 그라고 지칭하며 두둔하거나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아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까 봐 아쉽다고 했습니다. 영화 승부에 출연한 배우 현봉식 역시 승부가 보고 싶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